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이는 소금 5g, 1티스푼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31g으로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나트륨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현대의 약으로 치료가 잘 안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흔한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죠. 이 병은 나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나트륨 함량 음식 순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흔하게 먹는 짬뽕이 나트륨 함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4000mg으로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2위는 3396mg으로 우동이, 3위는 3,221mg의 간장게장이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찌개나 탕 등 국물이 많은 음식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식사에서 국이나 찌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당연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국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국 없는 날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물 요리가 나트륨 섭취의 주범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외식업계도 나트륨 다이어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고마운 참여들. 이 참여들이 건강한 외식시장의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FTN 남윤선입니다.